뭐야? 또 가오장난 선배인가? 숙제 때문에 못 갔다고 하고 무시해야겠다 에? 이게 뭐야? 언제쯤 만화질 장난을 지금 하고 있어 응? 카톡? 에휴 들어오라고 하는구만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에휴 또 애도 돈 뺏고 있나보네 에휴 또 복숭이 하다나? 갑자기 신호가 뭐? 내가 왜 실시간을? 설마? 숙제 있는 황과 공기를 동시에 끼면 모두 바뀐다 오 진짜 됐나보네 그럼 바로 작성되지 야 너희들 내일까? 왜 10만원 가져와나? 응 그래서 어쩔?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거다 야 얘들아 내가 정신나간거 해볼게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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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잘가 이영이영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? 잠깐만 얘 이거 어떻게 돌아? 잠깐만요 교장쌤 알겠냐? 응? 시청자 좀 늘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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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